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니들 좀 맞아야겠다. 안아줬을 때 셔터가 닥쳐요? 아니면은? 셔터 닥치는 거는 안아주기 전 타이밍이에요. 셔터 닥치고 저쪽은 아슬아슬 됐을 때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아이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. 아저씨가 미안해. 어른들이 미안해. 차 다 마치고. 뭐 하는 거예요? 언제 돌리죠? 지금. 이리 와요. 잠시만요. 내가 누르실게. 이리 와요. 셔터 올리고 들어갑니다. 셔터. 멋있게 도전통이요. 멋있게 돌아가는데. 아이고. 책상이요? 책상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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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안녕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저기서? 그렇지. 있네. 이거. 이 씬 찍고 나서 이거. 스탠바이. 정말 이거 불면 아이스크림 주는 거예요? 혹시나 아저씨가 대답 안 하고 누워 있으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. 이거 가지고 친구랑 둘이 나눠 먹어. 알았지? 네. 잠깐만. 아저씨가 신호 주면 부러줘? 진짜 이씨. 다시 뵈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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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. 신호합니다. 요 법사님. 받아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썩 물러나시오. 차 끌고 가시오. 네, 여기랑 파트 한 번 더 갈게요. 끌고 가라고 그랬어요? 끌고 가시오. 선생님 끌고 가라고 그랬어요? 시동 키지 말고 끌고 가시오. 후진으로 나가시오. 차 돌릴 생각하지 마시오. 잔디 망가지니까 나가시오. 진짜. 이것들이 아주 쌩쇼를 하고 앉았네. 진짜. 그 귀신들을 어떻게든 해 줘야 될까. 부정을 합니다. 이것 좀 그만해. 야이씨. 으이씨. 내 소수. 귀한 시간 내서 써주신 것이니 고마운 줄이나 아시오. 와우 씨. 진짜 씨. 가시며라. 고맙습니다. 가자라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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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